홍길동, 가구 한 번 세 개 중에 몇 개? 두 개 정도 세 개 중에 두 개? 네 선수 아닌데 선수 아니에요? 선수 아니에요? 선수 아닌 걸로 선수 아니에요 세 번 세 번 개 밀건데 에프 샤넬하고 화이팅으로 진행할 거예요 에프 샤넬 너무 옆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한 번에 좀 넣으셔도 돼요 저기요 저기 홍길동 씨 세 개 중에 두 개 넣으신다면서요 이게 운이 중요해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들 차기 편하게 제가 미리 김밥 깔아드린 거죠 편하게 하하하 말이 창피하신 거 같은데 일부러 온다고 해요 일부러 온다고 합니다 저 제가 홍길동이에요 하하하 한국국토정보공사